이렇게 다리 얹고 있어요?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? 근데 진짜 좋다 신기하다 아 대박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아 이거 완전 좋은데요? 내가 미안해요 반말 써버렸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먼저 민호실래요?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근데 방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? 저도 네 아 저 미쳤겠어요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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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입고 싶다 어떻게 몰라 어떻게 하지 그냥 뛰어서 앉을까 봐 아 신발 있네? 잠깐만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봐요 지금 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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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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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urt myself with love in you 되게 어색하다 앉으세요 어디로 앉을까 편하신 자리로 편하신 자리로 어떻게 앉으세요 양측만 약간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? 저희 일부러 다 띄워놓긴 했어요 되게 헌칠하시다 지금 우리 네 명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 생각은 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외적인 이상형에는 제일 가깝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섯 명인 거죠? 네 일단은 이렇게 이름 소개해볼까요? 이름 소개해볼까요? 이름 소개해볼까요? 아 네 저는 차재승입니다 차재승 아예 입자하세요 차재승 아예 입자하세요 아예 입자하세요 재승 저는 손영준 손영준 승영영준 네 저는 김휘 외자예요 김휘 사실 얼굴 자체로 봤을 때는 되게 제가 호감을 가질 만한 가장 근접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김승진입니다 김승진 저는 황민선입니다 황민선 저는 배성민이라고요 성민 네 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먼저 시선이 갔던 거는 성민님 뭔가 풍기는 느낌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성민님한테 좀 더 시선이 먼저 갔었던 것 같아요